오늘의 생략 포인트 롤 아이디 적어주시면 초대해드릴게요 2부 게임으로 롤을 할 예정이다 아 롤 서버 터졌네 할 예정이었다 아이오 게임 하자고? 난 아가리오라고 불렀는데 아가리오 대신 아가리오라고 불리는 세포 키우기 게임을 엥? 할 예정이었다 내가 어딜 가든 오늘 좀 터지는 날인가? 오늘은 지렁이 게임으로 대동단결 하도록 합시다 지렁이 게임은 실력이 터졌다 그럼 즐겁 아 지렁이 게임 진짜 재미없네 안 하지 전 게임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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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오 바로 하지 자 여러분도 오늘의 벌거는 아가리 컴퓨터실 맨 뒷자리에서 하던 잘나가는 아이들만 했다는 전설의 아가리오 게임 김게정 이번엔 핑계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레이 걸리지? 아이씨 조그만것도 못먹네 자 이거 방금 이 정겨운 뾰로롱소리는? 미션 소리 아니야 미션? 자 미션 이거는 또 확인 안하고 못참지 자야야야야 일로와 미션 탑5? 오케이 수락 탑5 이거 미션 이건 못참지 솔직히 이 게임은 탑5같은거 가기 쉬워 우와 아 이거 스페이스바 아닌가? 날아가는거? 방금 눌렀는데 진짜? 아까 분명히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이야 여기는 너무한다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 너무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 하하하하 이 정도로 분열하는거 나쁘지 않아요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조졌다 아직 안들켰어 아직 안들켰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야 한방에 13 한방에 13이야 경아 개이종 저친구 지금 저 분신체 아니야 저거? 일로와봐 야 형식이 나한테 좀 먹여줘라 나한테 좀 먹여줘 야야야 걔한테 먹히면 어떡하냐 자 좀 집중 좀 합시다 쟤 내가 먹을 수 있을거같아 조준하고 발사 와 이게 안먹어져? 조졌다 조졌다 내가 미안해 자 분열할 준비 분열할 준비해 분열할 준비해 살았다 살았다 파리 이리로와 안녕하세요 오 잠깐잠깐 조졌다 야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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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 하지마 하지마 이 미친 하지마 분대 가지 말라 그랬어 와 와 잠깐만 아 너무 늦었다 잠깐만 밑으로 빼야돼 야야야야 야 분대 분대라도 살아야돼 분대라도 분대라도 살아야돼 이거라도 살면은 나중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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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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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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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와봐 비벼봐 비벼봐 누가 이기나 야 그렇지 그렇지 이 자식아 야야야야 분대라도 살아야돼 이래야 이거디 이거디 이게 아가리아의 맛이지 하지마 하지마 미친 미친 하지마 야 얘네들 좀 하는 애들 좀 있네 얘네들 좀 치는구나 아 저 제 이름은 벨입니다 저 친구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망한거야 아 분대라도 살아야돼 안녕하세요 아 아까 전에 진짜 제일 빤만 했던 저 저 저 진짜 아 진짜 엎치락처치락 진짜 치열하구나 지금 야 먹힌다 이란 쟤한테 벨이 먹히고 있는디? 헉 벨 그냥 죽었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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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쟤가 제일 싫어 어 그렇지 잠깐만 이거는 하나만 내가 잘 먹어도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거라고 뾰루지 너 일루와 하나만 하나만 먹자 하나만 아 잠깐 조졌다 이거 아 조졌다 와 잠깐만 조졌다 이거를 이렇게 조져버린다고? 아 나 너무 억울해 잠깐 이거 순간적으로 방금 5등 찍지 않았어요 여러분들? 야 VAR VAR이 좀 필요해요 아 그지같은 이라고 진짜 와 조그매지니까 진짜 빠르다 하나씩 하나씩 쪼매미들 먹은 다음에 제기를 노려봅시다 잠깐만 짱구 생각 없이 그걸 그렇게 들어온다고? 미쳤니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입만 더 먹자 아 쒸 너와라 신호시키 딱 한입만 더 먹자 그래요 너 왜이렇게 빨라 아우 짱구야 오오 오 잠깐 잠깐 엥? 견제 들어가네 또 또 이걸 견제를 들어가? 그래서 이번 판 탑5 한번 찍어봅시다 자 누차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이 조그만한 것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제기를 한번 누려봅시다 안녕하세요 개정이 밥! 야 W 좀 줘! 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 주제 나 봤으면 좀 W 좀 줘 얘 얘 스페이스 막 각 보는데 지금? 오잉? 이봐 야 이 미친놈 야 야 야 야 야 이 미친놈아 내 밥이라매 장난이 좀 과하네 그렇지 이야 단숨에 13등 야 날로 먹다니 녹자님이 주신 게 무슨 날로 먹다야 그렇지 주변에 김계정 신봉자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어? 그렇지 그렇지 흡수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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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 정도로 안 해도 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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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은데 어?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수술을 잘 하는데 하지만 굳이 도움을 주시는데 뿌리치는 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먹이를 주러 오세요 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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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너무 무서웠어 야 순식간에 저 내 몸뚱이 절반을 뜯어 가네 그냥 오 잠깐만잠깐 어어어어 아 여기 위 질에 있다 와 뭐 이렇게 어? 살 떨리는 애들이 많냐 그렇지 파랭이 와봐 오 잠깐만 저 초록새끼 제일 위험해 저 새끼 뾰루진가 저 새끼가? 근처로 가면 안 돼 일단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일단 구석에서 우리 몸이 부비부비 해보니까 교감이 좀 잘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몸을 한번 섞어볼까?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 밑에 있는 친구도 몸이 참 따뜻해 보이네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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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합체 어이 엘사 와봐 나랑 한번 몸을 쟤는 안되겠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네 잠깐만 탑5? 이거 바로 내친김에 탑1 바로 가봐 이거 당연히 1등 할거고 걱정마세요 신념이지 신념 이거는 뾰루지가 몇명이야 오우우우우우우 우주인 조금 위험할수도 이거 이거 무빙 잘 쳐야된다 우와 뭐야 뾰루지 야 뭐야 우딩 잘 쳐 김계정 배그 짬바 짬바 짬바를 보여줘 지뢰 사이로 막 가 와봐 뾰루지 이 지뢰 만지는 순간 뾰루지 그냥 터트려버린다 제가 저거를 딱 어? 야 잠깐만 어? 뭐야? 야야야 방금 이거 터트렸는데 저거 왜왜왜 안돼? 왜 분열이 안돼 쟤? 아하 아우 씨 어? 야 이거 봐 백이네 뾰루지 그치? 살아라 김계정 지뢰를 먹으면은 커져 야 이 미친놈들아 먹지마 야 미친놈들아 야 미친놈아 하지마 이 개자식아 야 개자식들아 에라 이 끄지같은 아우 씨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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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